1. 연기상 1. 연기상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예술고등학교 민규태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과분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상 받게 된 이현우라고 합니다. 일단 저에게 이 상을 주신 거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하다가 MR이 끊겨서 많이 당황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버티려고 계속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점에서 저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많이 아쉽기도 하고 제가 부족한 점도 있긴 하지만 일단 앞으로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대회는 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상을 받게 된 한림예고 뮤지컬가 박석상입니다. 이 대회를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게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계기로 연기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예술실험학교 파이팅!